오늘은 누가 보건 19장입니다. 주인공은 사케오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치고도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왔습니다. 이 사케오는 여리고라는 그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상당히 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여리고에 무슨 일로 왔겠냐?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사케오를 만나러 왔습니다. 뭐때문에 사케오를 만나러 왔을까?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케오를 만나러 그 먼 길을 예수님이 여리고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사케오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케오를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케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케오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사케오 때문에 오늘 여리고로 오신가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보곤 4장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에게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부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때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보냈다고? 시돈 땅에 사는 시돈 땅 사렙다 라는 동네에 사는 그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아서 그 과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됐다. 왜 그렇죠? 시돈 땅 사렙다. 시돈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데에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많은 과부가에서도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서 도움을 준 일이 없다. 난데없이 시돈 땅에 사는 이방인 과부가 부르심을 받았다. 엘리야가 가서 도와준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등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는 문등병자만 치유를 받았다. 이스라엘 문등병자가 그렇게 많아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 또는 치유를 받지 못했다. 그 당시 문등병자로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수리아라는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 수리아, 시리아는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원수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남한이 문등병자였는데 그 남한 밖의 치유를 받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두 선지자 가운데 엘리아, 엘리사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는 선지자 대신에 엘리아, 엘리사라는 선지자 대신에 누가 삿교를 찾아가요? 예수님이. 그 당시 그렇게 세리가 많았어도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구원을 주시는 세리는 삿교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 땅은 여리고 땅이에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받았다? 엉뚱한 사람들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도 본래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거기에는 북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이 와서 북한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볼 때 중국하고 중국 땅놈들하고 피가 섞여 가지고 아주 몹쓸 놈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본래 이스라엘인데 피가 섞여 가지고 서로...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다 결혼해! 결혼해! 그래서 피를 섞어버렸다. 그래서 남쪽 남한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남한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더러운 인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쪽 유다에도 창녀가 많았고 북쪽에도 그 사마리아도 창녀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창녀는 사마리아 창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래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리, 창녀, 그 당시 문등병자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준 사람들이에요. 천벌받은 놈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문등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절망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나는 이제는 죽으면 지옥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에 이 세리를 찾아갔어요. 사케오는 왜 사케오만 직접 찾아갔을까?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찾아가는 이유는 기다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사케오가 예수를 참 보고 싶어해서 갔어요.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니라. 사케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사케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어요. 온 군중들이 나와서 그때 예수가 유명했잖아요. 문등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를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군중이 나왔는데 사케오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하여 올라갔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키가 작아서 안 보면 할 수 없어. 그런데 사케오는 그 동네 부자야. 세례장이 나이도 좀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달리거나 특히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나무에 올라간다. 나이가 좀 어린 아이가 아니고 나이가 든 사람이 나무에 개 올라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한번 본다.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나와 있는 군중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서 나와서 보는 것과 사케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르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절실하게 보고 싶었다. 체면 불구하고 낯짝에 철판 깔고 남들이 자기를 웃긴다고 이상하게 봐도 그건 상관없이 나무에 개 올라가서 예수를 한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체면 불구하고 그만큼 사케오는 예수를 보고 싶었다. 왜 그러냐면 사케오는 세리로서 그 세리로서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세리들과도 뭐를 같이 한다? 식사를 같이 하고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면 세리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게 너무너무 궁금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다. 그렇죠? 왜? 로마 정부의 앞잡이니까 동족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고 있는 그런 나쁜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리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 줄 때 예수님은 세리라도 식사를 같이 할 만큼 그리고 대화를 나눌 만큼 인간으로서 대우해 줬다. 너무 궁금하다.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처럼 이 세리들처럼 증오의 대상을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해 주고 인간 대우를 해 주고 그렇게 예의를 지켜 주고 그런다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꼭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싶어. 그래서 보고 싶기도 했지만 또 왜 보고 싶었겠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문등병자를 고쳤다. 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이 사케오는 아직도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서 저렇게 반신불수가 되고 걷지도 못하고 천벌을 내린 거다. 왜? 저 중풍 환자는 아주 죄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천벌을 받았다. 그 다음에 문등병자도 천벌을 받아서 저런 문등병에 걸렸다. 기독교인들 중에 아직도 어떤 사람은 어?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 받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왜 이러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암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요?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막아서? 생기를 막았어. 하나님이 내가 벌을 받아서 나에게 벌을 줘서 암에 걸렸다.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면 아주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에게 왜 하나님이 암을 주셨을까? 병 걸리면 자꾸 하나님이 병을 줬다라고 그런 미신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 사케오는 부자고 먹고 살기는 참 좋지만 그 사케오는 그 지역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저 세리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결국은 죽어도 어딜 간다? 우리가 지옥을 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 돈은 풍족해서 잘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행복하겠어야 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지. 자기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참 나쁜 놈들이다. 우리 아빠가 세리인데 참 나쁜 짓 많이 한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 사케오는 예수를 한번 보고 싶었다. 그렇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을 줘서 중풍병자가 됐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버려요. 그럼 그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중풍병을 줬는데 한 젊은 30밖에 안 되는 남자가 와가지고 목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쳐버려요? 그러면 그 젊은 목수 예수가 누구보다 더 세게 돼버린 거야.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다. 그러니 그 당시에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죽을 지경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문둥병, 중풍병을 저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고칠 수 있지? 하나님보다 더 센가? 더 센 게 아니라면 적어도 누구는 돼야 그 병을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이 돼야지. 그런데 그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준 병을 고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딱 와서 그런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다 고친 것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벌 주는 하나님. 그래서 중풍병도 주고 문둥병도 걸리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보여줄까? 이런 병은 그냥 낫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은 반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옛날에 벌 주는 하나님을 가르쳤던 종교 가르치고 내려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그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케오가 예수가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 죄가 많은 중풍병자도 고쳤다면 그러면 그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그게 맞는 말 같고 이때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그 죄인들이 괘씸해서 결국 벌을 준 것이 중풍경 문둥병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케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내가 지금 세리로서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벌주고 지옥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왔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아닌가 자기 것이 나쁜 세리라도 어떻게 사랑하는 즉, 사실상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친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 고친 예수를 보면 자기 같은 세리도 사랑하시나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일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싶은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는 자기를 어떻게 인간 대접을 해주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를 보고싶고 만나고 싶었다 나머지 군중들은 와 저 사람이 문둥병자 고쳤다며 와 대단하네 중품경자도 고쳤다며 와 한번 보자 구경꾼에 불과했지만 사케오는 예수를 구경한 마음은 아니고 실제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지 나도 천국을 갈 수 있지 이렇게 믿은 사람이야 결국은 자기 같은 세리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싶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그 뽕나묵 밑으로 지나가는 코스였다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예수님이 드디어 그 뽕나무 밑까지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기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뽕나무 밑에 오셔서 그 뽕나무 위로 사케오를 어떻게 보시고? 우러러보았다 제가 예수님 끝에서 뽕나무 밑에 와서 나무에 있는 사케오를 우러러보지 않았을 거에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우러러보기를 싫어해요 자존심 상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을 시켜서 쟤를 만나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을 거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서 만나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나무 밑에 도달했을 때 우러러보았다 예수님은 그런 자존심 게임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낮아져 주시는 분이다 우러러보았다 사케오에게 이르시되 사케오야, 이른바하라 사케오야, 어떻게?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 예수님도 한국사람 기질이 있는 거에요 빨리 빨리 저는 빨리빨리 말 많이 들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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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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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면 일부러 천천히 하고 싶은 거에요 사케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미 사케오를 알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는 사케오의 집에 오늘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뭐에요? 묵을 계획을 하고 오셨어 근데 온 열이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그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뭐에요? 온 열이고 시민들에게 하나님은 세리라는 이런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리고 세리라고 해서 너희들이 차별되어 하고 있고 너희들 생각에는 세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들이라는 것은 그거는 틀린 생각이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묵겠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케오게 했는데 이것은 대화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너 누구냐? 사케오입니다 왜 올라간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사케오야 나 오늘 너희 집에서 묵겠다 이것은 대박이야 대박 완전히 공짜야 그렇죠? 뭐하고 비슷해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돌아온 당자 비유를 배웠습니다 내가 오늘 사케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라는 장면이나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한 것 그렇죠? 대화도 나눠보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한마디 대화도 나누기 전에 이미 끌어안고 그 더러운 목에 뽀뽀를 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사케오도 그런 당자도 나쁜 놈도 어떻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대화하고 문답해서 인간이 내가 받아들일 만큼 착해졌구나 잘못을 뉘우쳤구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라고 여기에 왔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늘 묵으신다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야 저도 그런 말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전 미국을 다녔고 유럽을 다녔고 뉴스타트를 전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이냐면 박사님 호텔에 묵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집에 묵으면 아주 그 집 주인 여주인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주고 그런 것은 정말 좋았어요 보통 밥 해주기 싫잖아요 돈 주고 호텔에 집어넣어 놓고 밥은 적당히 해결하라 그러고 강의만 듣고 또 보내고 그런 데 가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다 우리 집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박사님을 누구 집에 모시냐 경쟁도 붙고 그런데 그 집에 가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박사님을 모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진해서 너희 집에 묻겠다 이거는 대박이야 그리고 그 모든 여리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 너희 집에 묻겠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세리 사케오의 입장에서 지금 사케오가 어떻게 돼? 완전히 온 여리고시에서 떠버렸어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많아도 사케오처럼 이렇게 죄가 많아도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사랑을 부어서 그래야만 죄가 많을수록 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짜 악한 놈일수록 이게 착하기 어려워 그런데 착하게 만들려고 하면 뭐를 더 많이 줘야 돼? 사랑을 더 많이 줘야 돼 그러면 감동을 받아서 드디어 어렵게 어렵게라도 어떻게? 착하게 변하게 되는 법칙 그것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하신다 그게 바로 원수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죄가 많은 놈은 벌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죄가 작은 놈은 벌을 조금만 주면 된다 완전히 거꾸로 해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 영접했습니다 이때까지 사케오가 자기 잘못을 회개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건 없이 예수님은 사케오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럴 때 반응을 보면 그렇게 하니까 뭣 사람들이 보고 수긍거립니다 가로대 가로대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안 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케오의 집에 들어갔어 그 집안에 들어간가 말도 안 돼 그렇게 뭣 사람들은 보고 수긍거렸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케오는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서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을 텐데 네가 할 말 없냐? 이런 식으로 회개를 유도하지도 않았어요 사케오는 그죠 이렇게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인간 대접해 주고 온 열이 고해서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케오가 대박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주무시겠다 우와 사케오는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처럼 죄가 많고 이렇게 구원을 절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지 않을 거라던 그 사케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케오가 그냥 서서 예수께 여쭤보되 주여 보지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라 그랬어요 어디? 주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되게 되어 사케오가 사케오처럼 와 죽여서 명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 4배나 다 갚아 주겠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이때까지 한 것을 다 뭐예요? 자기의 과거를 완전히 니우치는 네가 회계를 해야지 내가 병을 고쳐주지 이런 예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교인들이 찾아와서 회계를 하셔야죠 그래서 아시겠죠? 암에 걸려서 지금 참 고통스러운데 교인이 찾아와서 회계를 하셔야죠 이래서 하면 참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 너희 집으로 들어가겠다 너희 가정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사케오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사케오가 그 예수님이 먼저 자기들께로 들어온 것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즉 예수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떤 하나님의 아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케오에 온 식구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나는 네 속으로 들어갈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인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무조건 구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구원의 구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실체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들였으니 구원을 받아들인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내가 이 집에 들어왔으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했으니 받아들였으니 그랬으니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즉 사케오도 뭐가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사케오는 유대인이 아니었어.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은 누구에요? 유대인들 예수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여리고 세리 사케오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케오 보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에요. 왜?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받아들인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의 조상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네가 이방인 사케오 니 특히 세리 사케오 니가 나를 받아들였으며 니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유전자 하나하나를 조절하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가 잃어버린 자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잘못해서 우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겠다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자다. 자다. 그런데 암 걸린 독택으로 내가 생명의 하나님 유전자를 키워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해졌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지. 천국이 착하니까 착한지 착한지 안 착한지 누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지 검사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그렇게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생기를 많이 받겠죠? 그 조건적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라는게 진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사망, 스트레스, 증오, 분노 무엇 때문에 생긴거에요? 그것들은 조건적 생각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조건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치유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으로 좋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 오늘 본 사케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나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저 예수가 보여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맞자. 정말 세리도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다고 나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악령이 항상 속삭이는 음성 너는 안돼 너는 안돼 너는 부족해 너는 아주 악한 게 많아 너는 안돼 라는 그런 조건적인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계속 누리면서 우리가 더 감사하며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닮아 갈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자유를 구가하고 지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생명적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